조하나의 1인다역 리얼 시사꽁트 도전기 극한상사 팀장님 저도 웃긴거 알거든요 그만하세요 그래도 아 이거 눈썹 문신해서 그래요 헐 조 대리님 드디어 문신하셨구나 안 아파요? 저도 하고 싶었는데 엄청 아프다고 해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던데 아 장인턴 마취연구 바르니까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 이제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발가락에 힘 딱 주고 눈썹 그리는 그런 일은 이제 끝났어 어 이거 어디에서 하신거에요? 음 눈썹의 각도 두께 기울기 곡선을 보니까 그래 딱 전문가 솜씨네 이거 잘하는 사람 찾기 드문데 최소 300번 이상은 시술해본 그런 사람한테 하셨네요 와 은지씨 귀신이네 귀신 어떻게 딱 보고 알아? 우리 동네에 용두머리라는 미용실 있거든 여기 선생님이 손끝이 엄청 정교해 천호동에 있는 그 큰 목욕탕 알지? 거기서 무려 5년 동안이나 수련했대 요즘 무료 문신 봉사도 하실 정도로 좋은 분이야 음 잘 될 것 같아 뭐라고? 문신? 옆에서 듣자 듣자 하니까 놀랄 놓자네 조 대리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음침한 곳 그런 다툼 뭐 시기 뭐 그런 거 드나드는 거야? 문 앞에 깍두기 머리 남자들 서있고 푸러적적한 침대 위에는 용거리를 문신하러 온 사람들이 누워있는 그런데 말이야 아 그래 눈썹이 시커멓게 하고 올 때부터 알아봤어 거기 조직원들 눈썹이 다 그런 거야? 조 대리 제발 그러지 말어 나 무섭다 인생 한 번뿐인데 부모님을 생각해야지 아우 팀장님 무슨 또 조직원이 어쩌고 용거리가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진짜 놀랄 놓잖아요 그래요 팀장님 이 반영구 눈썹 문신 한 번도 못 들어보신 거예요? 아내분 안 하셨어요? 요즘 남자들도 많이 안 자던데 미용실에서 시술 받는 게 원래는 불법이었는데 이제는 허용이 된다고 해요 팀장님도 점점 눈 수치 없어지시는 것 같은데 이참에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몰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라 했거든 눈에 흙이 들어와도 얼굴에 바늘 될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 아 근데 내 입 안에 난 협바늘은 어떻게 하지? 웃기다 웃겨 오늘 극한상사에서 다룬 이야기 바로 미용이나 뷰티샵 등 미용업소에서도 눈썹 문신 같은 반영구 화장 시술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인데요 그동안 이 문신 시술은 감염 등의 이유로 의료 행위에 포함돼서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암리에 미용실이나 뷰티샵에서 시술이 이뤄지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불법이었는데요 지난 10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혁신은 140건이 확정됐는데 이 안에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눈썹과 아이라인 등에 한해서 미용업소에서도 시술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용업소 종사자 2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는데요 하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에 대해서 의료계 곳곳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신체와 보건 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좋고요 오늘 사연 신청곡 그리고 퀴즈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퀴즈 정답 관련해서 다양한 또 사연들이 오고 있습니다 샵0945 우물정연구사 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입니다 또 유튜브 보이넬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